음악 지금부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그로벌 대유행 단계로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충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상경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제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 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상경제회의를 신설하고 신속한 위기대응과 민생경제회복, 경제활력 모멘텀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회의는 대통령 주제 주 1회 개최되며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 대상이나 필요시 경제단체,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도 참석도록 하여 보험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대내외적 환경 여건에 적기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조율과 즉각적인 정책 결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경제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기존의 경제관계 장관 회의도 위기관리 대책회의로 전환함으로써 위기 돌파에 최대 중점을 두고 회의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결정된 대책의 세부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을 처리해 주신 국회에 이 자리를 비워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첫째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강화 및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 천억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피해 극복 뒷받침을 위해 4조 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쇄도하는 소상공인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1.5%대의 초저금리 지원자금을 추경에서 확보된 자금까지 포함하여 총 10조 원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 고용안정에 3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비 쿠폰을 기초생보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법정 차상위 가구까지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시업 등으로 돌봄 부담을 겪는 아동수당 대상자를 위한 특별 돌봄 쿠폰 총 1조 원도 함께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시적인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염 매출 과표 기준 8천만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사제 수준으로 경감토록 세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예산도 1조 2천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에 원활한 피해 복구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재난대책비 4천억 원, 휴폐업 점포 재기 지원 예산 2천3백6십억 원 등도 구분 반영되었습니다. 확정된 추경 예산이 최대한 조기 지원되도록 금일 오후 임시국매일을 개최하여 추경한 예산 자금 배정 계획도 확정지을 계획이며 정부는 이미 발표하여 추진 중인 20조 원 종합 패키지 지원 대책에 이번 추경 예산 11조 7천억 원을 더한 총 32조 원 규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판데믹 선언에 따른 높은 부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더해져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즉 주요국 증시가 2008년 금융 위기 이래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 불안이 반복되면서 글로벌 달러 경색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이미 마련된 금융 분야의 컨틴즈시 플랜에 따른 시장 안전 조치들이 적기에 신속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외화유동성과 관련하여 국내 은행의 경우 과거 위기시에 도입된 다양한 거시건전성 조치 등으로 비교적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최근 증시 하락,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등 금융실홍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달러 조달 창구인 국내 외환수합 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는 외환수합 시장의 외화유동성 관련 국지적 불안이 전체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상황과 금융시장 전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화유동성 상황을 1단위로 점검하고 기업, 금융기관들의 외화조들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은행에 대한 선물한 포지션 규제 한도를 25% 상향 조정하여 국내 은행은 40%에서 5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가 외화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외환수합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정부는 기존 외환 분야의 컨텐션 플랜상 세부 대응 조치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필요시 그 조치를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네 가지 안건이 논의됩니다. 첫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둘째, 코로나19 관련 항공교통, 해운, 수출관광 등 업종별 긴급지원 방안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안건은 비상경제회의 및 위기관리 대책의 운영 방안.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항공, 금융, 조달 분야의 적극행정 추진 방안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입니다. 동안건은 코로나19 사태의 역량 확산에 따라 가장 큰 역량을 받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방안을 종합한 것입니다. 오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조만간 금융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지원 방안 두 번째입니다. 이는 그간 업종별 분야별 지원방안의 연장전산에서 코로나19 사태 심화로 피해가 확대되거나 업계의 추가지원 수요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것입니다. 즉 항공, 버스, 해운업의 경우 최근 해외입국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 및 물동량이 극감하고 버스의 경우 이용 인원이 감소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업의 경우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의 즉시 시행, 항공료 정류료의 3개월 전액 면제, 운행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의 전액 면제 등을 통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사용 음수권 및 슬롯 횟수를 전면 유예하고자 합니다. 버스업은 노선 버스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승객이 50% 이상 극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역시 한시적으로 운행의 수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운업의 경우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하겠습니다. 관광공연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금융지원 중심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신용보증부 특별용자를 기존의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관광기금융자 상환 의무유예 대상금액 한도를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각각 2배 확대하여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공연 분야에서는 예술단체 등의 공연 제작비 지원, 관객들의 관람료 지원 등을 통하여 공연 제작 관련 수요가 활성화되어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분야의 경우 수출 확대 모멘텀 강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과 비대면 마케팅 지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수출 중견기업이 수출 후 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5,000억 원 규모의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확대 지원합니다. 둘째, 입국 제한 등에 대응하여 온라인 수출 상담회와 온라인 전시회를 활성화하고 코트라 무역관을 통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마케팅도 긴급 대행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건은 비상경제회의 및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 방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비상경제회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 신설 배경 및 세부 운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지난 2월 12일에 경제관력대책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적극행정 추진 방안에 의거하여 항공, 금융, 조달 분야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뒷받침하고자 면책 대상 업무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항공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업 긴급지원 방안에 따른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긴급유동성 지원 관련 업무 금융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방안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종합대책에 따른 정책금융기관 및 지신보, 중진공 등의 신속한 금융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 관련 업무 마지막으로 조달 분야는 마스크 조달 관련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및 보완대책에 따른 조달청의 마스크의 일괄계약, 생산증대 인센티브 지급 멜트브라운 필터 확보를 위한 조달조차 간소화 관련 업무입니다. 앞으로도 위기 시에 적극적인 정책결정, 현장에서의 신속한 정책실행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적극행정지원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두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